실드 림은 실리콘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실리콘 식탁 매트, 컵받침, 도마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볼이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실드 림 실리콘 식탁 매트는 저희 가장 큰 장점이 액상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걸 원료로 실리콘 식탁 매트를 만드는 회사가 실드 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실리콘 식탁 매트는 베이직한 컬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컬러풀한 디자인을 인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런 베이직한 제품 위에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들을 올려서 핸드 프린팅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뜨거운 그릇을 올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척이 굉장히 간단해서 주부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저희 실드 림 제품에는 이렇게 컬러풀한 제품들 하고요. 그리고 유광과 무광으로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뜨거운 뚝배기 같은 거를 올려도 늘러붙거나 이러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실리콘 식탁 매트 위에 코스타가 있는데요. 이런 코스타 같은 경우도 액상 실리콘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이런 커피잔을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를 하실 때 달가닥달가닥 소리 나고 넘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만 매칭을 해주시면 소리가 안 나고 자유롭게 움직여도 넘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렇게 우유나 이런 거 데우실 때 전자렌지에 넣으실 때 살짝만 눌러주시면 얘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덮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님들 오셨을 때 수저 받침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식탁 매트에 인사이드로 안에 놓으면 작게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많이 하셔서 양이 많다 하면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빼셔서 넓은 공간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저의 경영 철학은 제품을 많이 판매해서 기업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고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액상 실리콘을 사용한 것도 좋은 재질 요즘 에코 프렌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 좋은 원료로 가지고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드림이라는 제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메가쇼에서 실드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거기에서는 저희 실리콘 컵받침, 그리고 실리콘 식탁 매트 이런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저희 제품에는 6가지 컬러가 있어서 고객님들이 식탁에 연출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컨셉에 따라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DP 시연이라든가 이런 걸 연출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